자 다시 찾아왔습니다. 네 잘 쉬셨죠? 일단 언빌리버블, 아 네 그 버블의 언빌리버블의 버블이었군요. 네 일단 잘 알았습니다. 이승민님. 네 좋은 의미였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런해피님. 안타깝게 2차 떨어져서 1차가 날아갔다고. 다시 절 봐서 너무 좋다고. 그래요. 좋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너무 안타깝지만 털어버리시고 다시 해야 될 공부라면 좀 즐겁게 다시 공부하는 건 전보다는 좀 더 즐겁고 자신감 가질 수 있고 뭐 저 좋은 일도 분명 있을 거예요. 즐겁게 공부하셔서 체력관리 잘 하시면서 완벽하게 그냥 이번에는 딱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자신감 가지고 공부하셔서 합격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분이 이제 채팅을 잘 쓰지 못하는데 질문이 있다고 해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6주차 확인학습 문제예요. 우리 이제 마지막에 배웠던 6주차 확인학습 문제에서 이 3번 질문을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질문을 주셔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한번 설명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확인학습 문제 3번에 이런 얘기에 있었어요. 우리 이제 최근에 엊그제 배웠던 내용이죠. 임대료 규제 정책인데 자 임대료 규제 정책에서 임대료 규제 정책은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니까 균형가격 시장가격보다 낮게 규제하는 거죠. 규제 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낮게 규제하는 게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 자 가격을 낮게 규제했어요. 그러면 원래 시장에서는 50만원의 임대료가 형성돼 있는데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30만원까지만 받아라 라고 해서 낮게 규제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30만원까지만 받고 임대주택에 들어가거나 임대료를 받을 때 누가 손해보고 누가 이익을 보냐를 따졌을 때 저소득층은 싸게 들어가니까 이익이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은 싸게 받아야 되니까 손해죠. 그럼 낮게 규제할 때 당연히 임대인은 손해보는 입장에 놓일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공급이 변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공급이 늘어날 거냐 줄어들 거냐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임대인이 손해니까 임대인은 공급자죠. 공급자 그러면 임대인이 손해보니까 당연히 공급은 뭐하나 줄어들 거다 공급이 감소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공급이 감소하면 공급 부족이 생길 거고 우리가 이제 공급 부족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고 했을 때 수요량이 있고 공급량이 있을 때 공급이 부족하다는 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공급량이 수요에 비해서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데 이걸 학문에서는 좀 더 다르게 커진 거를 중심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이때 공급이 부족한데 달리 보면 수요는 더 많은 거죠. 수요가 많다라는 걸 뭐라고 하냐면 초과 수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급 부족이 초과 수요를 의미한다 이게 중요한 얘기였죠. 초과 수요는 공급 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낮게 규제하면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입장이니까 공급이 변할 수 있을 때 공급이 줄어들 거예요. 줄어들 거예요. 근데 원래 이제 다시 생각하면 낮게 규제하면 수요자인 임차인은 좋고 공급자인 임대인 손해보니까 낮게 규제하면 시장에서는 언제나 수요와 공급을 비교했을 때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한 초과 수요가 나타날 거예요. 초과 수요가 나타나고 공급 부족이 나타나는데 이걸 우리가 짧은 시간으로 볼 거냐 긴 시간으로 봤을 때 단기냐 장기냐 두 개로 나눠서 볼 거예요. 자 여기서 단계는 이렇게 나타나는데 얘가 장기로 넘어갔을 때는 긴 시간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수요나 공급의 탄력성이 커져요. 탄력성이 커진다는 건 탄력성이 큰 건 가격 탄력성을 얘기하는 거고 탄력성이 커진다는 건 양의 변화가 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는 공급량이나 수요량이 거의 변화되지 않고 장기에는 공급량이 많이 변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공급의 탄력성이 커진다라고 해석해요. 수요의 탄력성은 나중에 이제 좀 더 배운 다음에 해석하고 공급의 탄력성이 장기로 넘어가면 공급의 탄력성이 커져요. 공급의 탄력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공급량이 많이 변할 수 있게 되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변한다라는 얘기는 공급이 증가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증가하는 것도 변하는 거고 감소하는 것도 변하는 거예요. 이건 탄력성이 커진다는 건 공급량이 많이 변할 수 있게 되었다. 증가하는 쪽이든 감소하는 쪽이든 변하길 변할 수 있게 되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기로 갈 때 공급이 탄력성이 커져서 공급량이 크게 변할 수 있게 되었는데 공급자가 손해보는 거죠. 임대료를 싸게 받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공급이 줄어들 거예요. 공급이 감소할 거다라고 얘기할 건데 그러면 수요와 공급 중에 공급이 여기보다 더 줄어든 거예요. 예를 들면 얘가 100이고 얘가 80이라고 한다면 공급이 20개 부족하고 초과 수요가 20개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장기로 넘어갔을 때 공급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하면 수요는 100이라고 했을 때 공급이 80에서 40으로 줄어드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지겠네요. 공급이 훨씬 부족해지겠네요. 이걸 우리가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초과 수요가 커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가 훨씬 많아졌고 공급이 훨씬 부족해진 거예요. 이걸 우리가 초과 수요가 커졌다.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해졌다. 그래서 장기에 많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우리가 여만큼이 며칠 전에, 이틀 전이죠. 어제 배운 거네요. 어제 배웠던 내용이었어요. 그럼 지문을 한번 보죠. 임대료 규제 정책에서 공급은 장기일수록, 장기일수록 긴 시간으로 볼 때 공급량이 많이 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는 공급량이 거의 변할 수가 없고 긴 시간으로 봐야, 장기로 봐야 양이 많이 변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해요. 탄력적이다. 장기일 때는 무조건 탄력적이에요. 뭘 하든지 간에 장기에는 공급이 탄력적으로 변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아요. 그럴 때 이제 탄력적으로 변한다는 말은 이 말과 똑같아요. 양이 많이 변할 수 있게 되었다. 공급량이 많이 변할 수 있게 되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변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어느 쪽으로 변하냐, 공급이 증가하는 쪽으로 변하냐, 감소하는 쪽으로 변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규제를 낮게 하면 공급자가 손해보니까 공급이 줄어드는 쪽으로 변하겠죠. 공급이 줄어들어요. 장기에 공급이 감소한다라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급 줄어들면 이런 얘기죠. 공급이 줄어들면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해지고 이걸 다른 말로 초과 수요가 뭐한다? 커진다. 공급이 엄청 줄어들면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과 수요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이죠. 사실 중요한 질문인데 제가 어제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을 때 이해가 되면 너무 좋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면 너무 이거에 집착하지 말고 1, 2월 달에 다시 또 배울 거니까 그러면 1, 2월 달에는 좀 더 집중해서 경제론의 탄력성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정책론 들어갔을 때 이 부분을 내가 좀 더 집중해서 그때 1, 2월 달에 완성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많은 수험생들이 정책론에서 가장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임대료 규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낮게 규제하면 공급자가 손해보니까 공급이 변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공급이 줄어드는데 공급이 변할 수 있게 되어야 공급이 변하는 거죠. 이때 공급이 줄어드는데 언제냐? 장기로적으로 봐야 된다. 긴 시간으로 봐야 공급량이 변할 수 있게 된다. 이걸 우리가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 공급이 탄력성이 커졌다. 탄력적으로 변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채팅을 치지 못한다 그래서 아마 유튜브에 채팅을 치려면 로그인을 하셔야 될 거예요.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채팅창을 쓸 수 있을 텐데 로그인을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주변 사람한테 핸드폰 좀 잘 하시는 젊은 친구들한테 로그인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채팅창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테마 10으로 넘어가보죠. 테마 10에 아니죠. 테마 9부터 시작하죠. 테마 9 가격 탄력성. 일단 첫 번째 가격 탄력성이 나오면 이걸 어떻게 읽냐면 가격에 의해서 뭐가 양이 얼마나 탄력적으로 변하냐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격은 원인을 의미하고 양이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가격 탄력성의 식을 쓸 때 뭐분에 뭐 이렇게 쓸 건데 보통 분모와 분자의 식을 쓸 때 원인과 결과가 주어진 경우라면 원인은 분모에 쓰는 거고 결과를 분자에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격 탄력성 식은 뭐분에 가격 변화율 분에 양의 변화율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가격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변하는 것을 따져보는 게 가격 탄력성을 의미한다라는 얘기예요. 가격 탄력성이 가격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화되는지를 얘기하는 건데 한번 내용을 보면 가격 탄력성은 가격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의 정도를 나타내는 양을 정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정량적 개념, 양을 정하는 개념이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이걸 정성적, 성질을 정하는 개념이다라고 나오면 틀려요. 정량적 개념이다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가격 변화율에 의해서 따른 수요량의 변화 비율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이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공급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에 의해서 양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따져보는 거고 가격에 따른 양의 변화를 구분하기 위한 개념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탄력적으로 변하냐를 의미하는 거니까 가격이 분모, 양이 분자에 있죠. 가격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원인분의 결과 그래서 이 식을 해석하는 데는 어렵지 않아야 돼요. 가격분의 양의 변화를 쓴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 있었죠. A는 B분의 C라는 이런 관계식이 성립된다면 A와 C는 무슨 관계냐? 커질 때 커지는 비례관계다라고 해석했었어요. A와 B는 무슨 관계냐? 얘가 커질 때 얘가 작아지는 반비례관계다라고 이렇게 해석했었죠. 이건 뭐 얘까지 숫자로 제가 설명도 해줬으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해석한다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는 건 뭘 의미하냐라고 했을 때 얘가 크다라는 건 뭐가 많이 변하는 거예요. 양의 변화가 크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력성이 크다라는 건 양이 많이 변한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뭐가 많이 변한다? 양의 변화율이 크다를 의미한다라는 거. 이걸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건 나중에 이제 탄력성을 활용했을 때 뭔가 좀 중요한 지문의 말 문제가 있어요. 경제론에서 가장 중요하고 많이 어려워했던 내용인데 그걸 해석하는데 가장 크게 사용되는 게 이거예요. 탄력성이 큰 경우라면 양이 많이 변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변화된다라는 걸 좀 해석해야 돼요. 변화되는 건 증가하는 것만 얘기할까요? 그렇진 않죠. 증가하는 것도 변하는 거고 감소하는 것도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크다라는 건 증가할 때 많이 증가한다. 감소할 때는 많이 감소한다가 이게 변화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력성이 크다는 건 증가할 때는 많이 증가한다. 조금 증가하는 게 아니라 많이 증가한다를 얘기하는 거고 감소할 때는 조금 감소가 아니라 많이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이 탄력성이 증가한다, 감소한다는 걸 결정하진 않아요. 증가, 감소를 결정하는 건 이미 우리가 배웠던 게 있어요. 가격에 의해서 양이 달라지는 건 법칙이 있어요. 무슨 법칙? 수요 법칙. 비싸면 안 산다가 방향을 정하는 거고 얘는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변할 때, 증가할 때 조금이 아니라 많이 증가한다. 감소할 때 조금이 아니라 많이 감소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나왔는지 한번 따져본다라면 이런 얘기였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의 가격이 비싸하면 A는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A 수요량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무슨 법칙? 수요 법칙이죠. 비싸하면 안 산다. 수요 법칙. 그러니까 가격에 의해서 양의 방향을 정하는 건 수요 법칙이에요. 그럼 물론 B의 가격이 상승해도 B를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B의 수요량 줄어든다. 무슨 법칙? 수요 법칙. 법칙이니까 모든 재화에 다 적용된다 그랬죠. 예외가 있긴 하지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예외를 배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수요 법칙은 다 적용할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가격이 10% 상승했을 때 B가 역시 10% 가격이 상승했을 때 둘 다 줄어드는데 얘는 만약에 30%가 양이 줄어들 수도 있고 얘는 5%만 양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둘 다 가격이 10% 똑같이 올랐는데 줄어드는데 둘 다 A는 30%나 양이 줄었고 B는 5%밖에 양이 줄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격에 의해서 양이 누가 많이 변한 거예요? 누가 많이 변했다? A가 많이 변한 거예요. 줄어드는 것도 변하는 거고 늘어나는 것도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줄어드는 경우니까 많이 줄어드는 것이 A가 많이 줄어들었죠. 이때 탄력성이 우리가 탄력성은 가격 탄력성을 줄여서 탄력성이라 그래요. 자 가격 탄력성은 A와 B 중에 누가 큰 거냐? A가 큰 거다. 가격에 의해서 양이 많이 변하는 건 A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반대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얘가 가격이 10% 하락했을 때 싸면 산다죠. 그래서 얘는 수량이 늘 거예요. 얘도 만약에 10% 가격이 싸지면 얘는 수량이 늘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10% 싸졌는데 싸면 산다죠. 얘는 30%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고 얘는 5%만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싸질 때 양은 증가한다는 건 이미 수요법칙으로 방향은 정해놨고 양이 변할 때 얼마나 많이 변화가 될 거냐를 얘기할 때 탄력성이 결정하는 거예요. 얘는 30%나 변했고 얘는 5%밖에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때 A와 B 중에 누가 탄력적이냐? 라고 할 때 A가 탄력적이고 A의 탄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정하는 건 수요법칙이지만 가격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크게 변할 거냐 증가할 때는 얼마나 크게 변하고 감수할 때는 얼마나 크게 변할 거냐 이 변화율을 결정하는 건 탄력성이다라는 거예요. 제와마다 똑같이 가격이 변할 때 양이 변화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더라. 그러면 이 가격에 의해서 양이 변화되는 정도를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가격 탄력성이다라는 거예요. 양의 변화율이 클수록 탄력성이 크다. 이때 변화율이 크다라는 건 꼭 증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증가할 때는 조금이 아니라 많이 증가하는 게 탄력적인 거고 감수할 때도 조금 감수가 아니라 많이 감수할 때 이게 탄력적인 거예요. 그럼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할까요? 증가할 때는 많이 증가하고 감수할 때는 많이 감수하는 거 이걸 우리가 포함해서 많이 증가 많이 감수를 포함한 얘기가 크게 변한다 변화율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력성은 양의 변화율이 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양의 변화율이 크다는 건 증가할 때는 조금 증가가 아니라 많이 증가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감수할 때 조금 감수가 아니라 많이 감수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와 얘를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 변화율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이 많이 변하는 게 탄력성이 큰 거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는 거 탄력성이 큰 건 양이 많이 변하는 거다. 가격 탄력성은 정량적 개념으로 양의 변화율이 클수록 탄력성이 큰 거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한번 보죠. 단위 탄력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가격과 양의 변화를 똑같아요. 가격과 양의 변화를 똑같으니까 우리 가격 탄력성을 정하면 가격분의 양이니까 가격 10%분의 양 10%니까 값은 얼마? 1 나오겠죠. 그럼 탄력성 값은 1이에요. 1을 우리가 단위 숫자라고 얘기해요. 과학에서 과학이나 물리나 수학에서 1을 단위 숫자라고 하니까 이걸 단위 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하고 1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가격보다 양의 변화가 크대요. 양이 많이 변한다라고 나왔어요. 가격보다 양의 변화를 크다. 물론 이렇게 나왔을 때 10% 가격분할 때 양이 20% 변하면 값은 2가 나오겠죠. 얘는 1보다 큰 값이 당연히 나올 거예요. 분자값이 클 거니까. 양이 많이 변하면 이건 뭐다? 가격보다 양이 많이 변하면 양의 변화율이 크다라면 탄력적인 거예요. 탄력적이고 값은 당연히 1보다 큰 값이 나올 거고 가격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를 작으면 양이 작게 변했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격 10% 변할 때 양이 5% 변했다. 그러면 가격 10% 양 5% 이렇게 변했다면 얘가 0.5가 나오니까 당연히 1보다 작은 값이 나올 거예요. 이걸 탄력적이지 않다. 그래서 비탄력적이다. 값은 당연히 1보다 작은 값이 나올 거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완전 탄력에 이 무한대라는 건 이걸 무한대라고 읽죠. 이건 나중에 해석해도 괜찮으니까 좀 밀어놓고 우리가 완벽히 해석해야 될 건 얘를 얘기했었어요. 완전 비탄력. 우리 배웠던 거 한번 다시 해석해보면 완전 비탄력이면 완전 비 내린다. 무슨 선? 수직선이라고 나와야죠. PQ가 있을 때 수직선. 그럼 수직선이면 좌우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뭐가 변하지 않는다? 양이 불변이다. 변하지 않는다. 양이 감소하거나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양이 불변해요. 이때 함수식은 얘가 만약에 100이라고 썼다면 양은 언제나 100으로 일정한 거죠. 그래서 Q는 100으로 일정하다. 여기까지 배웠죠. 이걸 이제 탄력성으로 적용한다면 가격 탄력성은 가격 탄력성을 정할 때는 뭐 분에? 가격 변화율 분에 양의 변화율을 쓰는데 자, 이거 한번 보죠. 양이 불변이라고 나왔어요. 양이 불변이다. 그럼 양은 증가, 감소가 안 된다는 거죠. 감소도 안 되고 증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불변은 변하지, 변하지 않는다를 얘기하는데 이걸 다시 해석하면 변화율이 양의 변화율은 몇 퍼센트? 0%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 양의 변화율이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0%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양은 0은 아니에요. 양은 얼마? 언제나 100인데 변화는 돼요? 안 돼요? 감소 증가가 안 되니까 변화는 안 돼. 그럼 변화율은 얼마? 0%. 변화율이 0%니까 이 탄력성 값은 얼마가 나온다? 0이 나온다. 그래서 완전 비탄력 곡선 수직선은 양의 변화율이 0%예요. 변화되지 않는다. 양이 불변이니까 양이 불변, 변하지 않으니까 변화율은 0%다. 0%면 탄력성 값은 얼마다? 0이다. 여기까지 기억해놔야 돼요. 그래서 하나 더 추가한다면 완전 비탄력이면 완전 비 내린다. 수직선. 그리고 좌우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양이 불변한다. 함수식은 Q는 숫자로 쓴다. 마지막에 가격 탄력성 얼마다? 0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줄 때 완전 비탄력이라는 곡선 대신에 이걸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가격 탄력성이 0인 곡선 이렇게 주어지거나 수직선 이렇게 주어지거나 함수식이 Q는 숫자 이렇게 주어지거나 양이 일정한 곡선 이렇게 주어지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 다 완전 비탄력 곡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섯 가지가 나오니까 사실 얘는 몰라도 답은 찾아요. 무조건이에요. 우리 다섯 개, 오지선다에서 다섯 개가 나온다면 네 개로 완벽히 안다라면 이게 찾을 수 있겠죠. 얘만 알면, 얘가 아니면 얘를 낼 때는 얘와 속여서 낼 거니까 얘만 정확히 알면 충분히 답은 무조건 찾을 수 있어요. 얘까지 완전 비탄력 이해한 다음에 나중에 1, 6월달이나 3, 4월달에 제가 완전 탄력도 무한대도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탄력성에 대한 내용이었고 아, 네. 2차 준비하려고요. 윤순이님, 1차 합격하고 2차 준비하려고 감사합니다. 아, 합격하셨는데 또 들어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꽃사슴. 네. 우리 서연님, 꽃사슴 감사합니다. 탄력성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자, 이런 거 있었죠? 가격 탄력성에 따라서 곡선의 기울기라고 했을 때 자, 만약에 자, 우리 수요곡선을 따져봤을 때 두 개를 한번 그려보죠. 수요곡선. 오른쪽이 내려가 있는 건데 얘가 P, Q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어떤 수요곡선은 이렇게 생겼고 어떤 수요곡선은 이렇게 생겼다 해보죠. 둘 다 오른쪽에 내려가 있는 수요곡선이에요. 얘도 D고, 얘도 수요곡선 D라고 쓸 수 있는데 얘와 얘는 뭐가 다르냐라고 할 때 세워진 정도가 달라요. 이걸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기울기의 크기가 다르다. 기울기의 크기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경사도가 다른 거예요. 경사가 다르다. 경사가 다르다. 이 경사를 기울기의 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사가 다르다. 기울기의 크기가 다르다. 이건 결과적으로 뭐가 달라서냐라고 얘기할 때 이건 가격탄력성이 달라서라고 얘기해요. 가격탄력성. 자, 이때 한번 보죠. 세워진 녀석을 한번 본다라면 우리가 오른쪽이 내려가 있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여기로 갈 때 올라가면, 비싸면 안 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수요법칙이죠. 비싸면 안 산다. 왼쪽 가니까 양이 준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여기 가는 이유가 비싸면 안 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격 상승하면 양이 줄어드는 거죠. 수요법칙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볼 건 방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탄력성은 변화율을 보는 거예요. 변화율. 가격이 여만큼 변할 때 가격의 변화율과 양이 여만큼 변할 때 양의 변화율을 비교하니까 여기는 양의 변화율이 작아요. 양의 변화율이 커야 가격이 여만큼 변했는데 양이 여만큼 밖에 안 변했어요. 양의 변화율이 작은 거죠. 양의 변화율이 작으면 얘는 비탄력인 거예요. 비탄력적인 곡선이고 예를 보니까 가격이 여만큼 변할 때 가격 변화율에 비해서 양이 여만큼 변했어요. 양의 변화율이 더 크게 변했어요. 양의 변화율이 크면 뭐다? 탄력적이다. 탄력적 이렇게 비탄력적, 탄력적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울기 크기, 경사, 가격 탄력성이 다른 건데 보니까 얘는 비탄력적이고 얘는 탄력적이죠. 경사가 완만한 게 탄력성이 큰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사가 완만하고 누워진 건 기울기 크기가 작다. 경사가 작다. 경사가 완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워진 건 이건 비탄력적인 거고 기울기 크기가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다면 머릿속에 외워야 되겠죠. 야, 비 내리는 건 하늘에서 이렇게 내리니까 세워질수록 비탄력이야. 세워진 건 기울기 크기가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울기의 크기가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경사가 급하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표현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지문이 나올 때는 야, 기울기가 큰 곡선일수록 이렇게 얘기 나온다면 비탄력적일수록이란 말이에요. 경사가 급할수록 이렇게 나오면 비탄력적일수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란 표현을 기울기의 크기나 경사도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비탄력적일수록 비가 내리니까 세워져 있어야 돼요. 비탄력적이면 탄력성이 작다는 얘기고 경사가 급하다 세워져 있다 기울기 크기가 크다라고 얘기해요. 가장 이제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거죠. 비탄력적인 것이 기울기 크기가 작다. 탄력적인 게 많이 뭔가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비탄력적인 것이 기울기 크기가 크다라고 해야 돼요. 탄력성이 크다고 기울기 크기가 큰 것이 아니라 비탄력적인 게 세워져 있는 거고 세워져 있는 게 이게 기울기 크기가 크다. 이렇게 정리해놔야 돼요. 비 내리는 거 세워진 거 세워진 건 기울기 크기가 큰 거 이건 비탄력적인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죠.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고 질문 한번 보죠. 우리 페이지 스마트 학교는 핵심서 29페이지에 9-1번 문제를 보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할 거냐를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식을 쓸 때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의 탄력성인가 수요량의 변화를 이렇게 쓸 건데 이걸 읽을 때 분모에 대한 분자의 비율값이다. 이렇게 해석했죠. 물론 이렇게도 읽을 수 있죠. 분자를 분모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보니까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 비율이다. 맞죠. 가격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 비율이다. 가격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쓴다. 맞는 얘기고 두 번째 탄력적이라는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탄력적인 건 양이 많이 변하는 거죠. 가격 변화율과 양의 변화를 비교했을 때 누가 많이 변해야 된다? 양이 많이 변해야 된다. 양의 변화율이 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에 비해 얘가 수요량의 변화율의 비율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2번이 틀린 지문이고 3번에 보죠. 가격 탄력성이 1이면 단위 숫자니까 얘를 뭐라고 한다? 단위 탄력적이라고 하는 거죠. 1값이 나오려면 단위 탄력적이다. 1값이 나오려면 가격 변화율과 양의 변화율이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가격 변화율과 양의 변화율이 똑같아야 된다. 동일하다. 맞네요. 수요 곡선이 수직선이면 완전 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완전 비 탄력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이 지문 대신에 수직선이면 함수식은 Q는 숫자로 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수직선이면 양이 일정한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수직선이면 가격 탄력성은 얼마다?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나오든 이렇게 나오든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완전이란 말이라면 무조건 맞아야 돼요.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 수요 곡선의 기울기 크기가 클수록, 클수록이라는 건 기울기 크기가 크다는 건 많이 세워질수록이에요. 세워질수록 비 내린다 그랬어요. 세워진 곡선일수록 비 내리니까 비탄력적이다. 맞죠? 누워져 있을수록 탄력적이고 세워져 있으면 비탄력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잠깐 해석해 줬어요. 댓글창이 너무 조용해서 제가 좀 심심해요. 여러분도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가격 탄력성이 이해가 되면 이해된다? 일단은 아직 탄력성은 사실 다 배운 건 아니에요. 잠깐 제가 좀 소개하자면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탄력성이 가격 탄력성이죠. 가격 탄력성이 커질 조건 이런 것도 하나 알아둬야 돼요. 탄력성이 커질 조건. 다시 공부하신 분들은 분명히 암기 코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요는 대체제가 많을수록 그 다음에 공급은 쉽고 빠르게 생산할수록 이렇게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을 모두 합쳐서 일반적으로 탄력성이 커질 조건은 세수, 주장, 비싸용 이렇게 물론 사라고 해도 괜찮아요. 세수, 주장, 비싸용 이렇게 세분화 할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주거용이 산 공업력보다 장기가 얘가 아까 그거예요. 자 수요와 공급 무조건 장기와 단기 중에 누가 탄력적이냐 그러면 장기가 무조건 탄력적이에요. 길게 봐야 짧은 시간에는 양이 많이 변하기가 어렵고 긴 시간이 돼야 양이 많이 변할 수가 있어요. 장기일수록 무조건 탄력적이고 비싼 사치품일수록 비싼 사치품일수록 용도가 다양하거나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성이 커져요. 그래서 얘는 우리 시험에서는 암기만 하면 무조건 맞을 수 있는 문제로 나오니까 암기가 무조건 돼 있어야 돼요. 탄력성이 커질 조건은 수요는 대체제가 많을수록 공급은 쉽고 빠르게 생산할수록 그 다음에 일반적인 조건은 세수, 주장, 비싸용 이렇게 암기해가지고 이런 조건이 나오면 무조건 탄력성이 크다 작다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보너스 문제로 나오는 문제니까 대체제 많을수록 쉽고 빠르게 생산할수록 세수, 주장, 비싸용 이렇게 자, 가기탄력성을 정리했고 이해가 된다라면 아, 맞아요. 공돌이님 세수, 주장, 비싸용 외워야죠. 이제 조만간에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이벤트로 잠깐 제가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머리띠하고 있어요. 예쁘게 봐주시고 자, 이해됐으면 이해됐다. 참 어렵다. 그러면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질문 주시고 이렇게 댓글창을 통해서 이 시간은 그냥 별도로 그냥 무조건 수업을 듣는 그런 시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소통하면서 아, 여러분들이 이런 걸 어려워하고 이런 건 이제 알아들었네. 이런 설명이면 쉽게 이해되네. 이런 것들을 제가 피드백을 받아서 저도 이제 좀 더 더 연구하고 분석하는데 도움을 좀 받고자 이런 수업도 진행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주실수록 제가 더 힘이 나고 도움을 받는다는 것도 좀 생각해 주시고 자, 그럼 이제 우리 소득탄력성, 교차탄력성 보도록 하죠. 소득탄력성, 교차탄력성 자, 수업 중엔 배우지 않았던 내용이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사실 한번 보죠. 자, 수요량은 한번 생각해 보죠. 수요량은 가격에 의해서만 변할까요? 예를 들면 A의 가격이 변화가 되면 당연히 A의 수요량이 변화가 될 거예요. 물론 방향이 어떻게 변하냐? 비싸면 안 산다라는 걸로 방향이 정해질 거다. 이건 무슨 법칙이다? 수요법칙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거죠. 자, 그런데 A의 수량을 변화시키는 게 야, 꼭 가격만 있겠냐? 그러지 않죠. 우리가 A가격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을 이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무슨 변화 과정이라고 했냐라고 한다면 이걸 수요량의 양의 변화라고 했고 이건 곡선 위에서 점이 이동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근데 A수량을 변화시키는 게 가격, A가격 말고도 다른 것도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두 개를 더 볼 건데 소득이 변해도 변화가 돼도 얘 변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또는 만약에 B B의 가격이 변해도 변화가 돼도 얘 변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단 A와 B는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 B는 다른 재화예요. 다른 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A수량이 변하는 것이 관심이 있으니까 A를 해당재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당재화 수량이 변하게 되는 원인이 꼭 A가격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이런 원인에 의해서 얘가 변하는 이 과정을 뭐라고 했냐면 이 과정은 수요의 변화라고 하면서 이건 곡선 이동한다. 라고 배웠던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양의 변화를 따져보는 것이 탄력성이었어요. 얘가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를 따져볼 때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얘까지 변하는 걸 우리가 가격탄력성이라고 했는데 양이 변할 때 A가격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소득에 의해서도 양이 얼마나 변하는지 알고 싶고 다른 재화 가격이 변할 때 A의 양이 얼마나 변화되는 것도 알고 싶더라 라고 한다라면 다른 탄력성이 나와야 돼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소득탄력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하냐면 교차탄력성이라고 해요. 탄력성 자 소득에 의해서 A의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이건 소득탄력성이에요.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A의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이건 교차탄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이 다른 재화는 그냥 다른 재화는 아니죠. 다른 재화가 A의 수량을 변화시키려면 관련이 있어야 돼요. 얘는 관련이 있는 관련이 있는 다른 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장에서 A와 B가 관련이 있는 건 두 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얘가 살 때 얘는 살 필요가 없어. 또는 얘가 안 살 때 얘를 사야 돼. 비슷한 재화의 관계를 대체재라고 얘기했고 얘 살 때는 얘가 있어야 돼. 서로 도와주니까. 얘 없으면 얘도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건 보완제 관계죠. 그래서 관련이 있는 다른 재화는 이 B의 정체는 뭐냐면 A와 대체 관계이거나 보완 관계에 있는 다른 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재화가 아니라 관련성이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이 얘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걸 교차탄력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랬을 때 보면 먼저 결론 먼저 보죠. 결론 먼저 제가 이 세 개를 딱 보는 순간 아 탄력성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딱 느낌이 와야 돼요. A 수요의 가격탄력성이래요. A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이라고 나올 때 가격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근데 누구 양? A 거니까 A가 해당 저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A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근데 원인이 뭐예요? 가격에 의해서 A의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가격에 의해서 A 양이 변하냐. 가격 변화율 분의 A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쓰는 거고 두 번째 보니까 A의 수요의 소득탄력성이라고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얘는 소득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득에 의해서 그러면 A의 양이니까 A 양은 분자로 가야 되고 원인이 소득이에요. 소득에 의해서 A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소득분의 A 수요량 이렇게 쓰는 거고 A 수요의 교차탄력성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교차된 거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이때 양은 당연히 A 양이죠. A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하는 건데 교차된 건 뭐냐면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이 앞에 생략된 건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A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A 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격인데 A 가격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탄력성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가격은 A 가격이 아니라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A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라고 할 때 교차탄력성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 세 개의식을 딱 보죠. 이 세 개의식의 공통점을 딱 본다면 얘가 재화가 A가 해당 재화예요. A의 수요의 가격탄력성, 소득탄력성, 교차탄력성 나왔으니까 그럼 결론은 누구예요? 탄력성은 양이 변하는 개념을 양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따지는 정량적 개념이니까 결과는 모두 다 A 수요량이 돼야 돼요. A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냐라는 건데 원인이 가격이라는 건 그 재화 가격에 의해서 A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소득탄력성은 소득에 의해서 A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교차된 건 뭐냐면 관련성이 있는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A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그래서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A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이게 이제 교차탄력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숨겨져 있어서 교차탄력성이 좀 더 어렵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만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아래에 다른 재화 가격을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되는 게 교차탄력성의 핵심이에요. 자, 어찌 되거나 탄력성의 정의는 다 모두 다 결과가 A의 해당 재화의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하는 건데 원인이 그 재화의 가격이면 가격탄력성 소득이면 소득탄력성 관련성이 있는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변하게 된다라면 이건 교차탄력성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의 탄력성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탄력성의 정의를 어느 정도 해석했으니까 소득탄력성을 보면 소득탄력성은 소득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하는 거니까 소득변화율에 대한 A의 수량 변화율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식은 어렵지 않게 해서 갈 수 있어야 돼요. 소득분의 A수요량 A수요의 소득탄력성이라고 나왔을 때 자, 그럼 이제 예를 한번 따져봤을 때 우리가 소득탄력성에 따라서 정상제, 열등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정상제는 말 그대로 정상적인 재화라는 거고 열등제는 뭔가 열등한 재화라는 건 뭔가 좀 모자라는 재화 뭔가 좀 안 좋은 재화 다른 거 좋은 게 있고 좀 나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열등한 재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정상적인 재화는 돈을 벌면 당연히 그 물건을 많이 살 거예요.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 이 재화를 정상제라 그래요. 근데 열등제는 뭐냐면 소득이 증가할 때 오히려 안 사는 재화가 있어요. 수량이 감소하는 재화가 있어요. 이런 재화를 열등제라고 얘기해요. 이걸 이제 소득탄력성으로 표현할 때 얘가 0보다 소득탄력성이 크면 정상제 0보다 작으면 열등제라고 하는 이유는 잠깐 해석해본다라면 꼭 외워야 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우리 머릿속에 딱 들어가게 될 내용인데 해석해보면 우리가 커지는 쪽은 플러스 값을 쓰고 작아지는 쪽은 마이너스 값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소득 변화율 분의 A수량 변화율을 나왔을 때 얘가 소득이 증가할 때 만약에 A수량이 증가했다 그러면 플러스 분의 플러스를 쓰면 플러스 분의 플러스 쓰면 플러스예요. 그래서 0보다 큰 값이면 이걸 정상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 벌 때 수량이 증가한다. 사는 재화는 정상제. 그런데 반대로 돈을 벌 때 오히려 수량이 줄어드는 재화가 있어요. 플러스 1 때 마이너스인 재화가 있어요. 그럼 플러스 분의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소득탄력성이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 이건 열등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건 항상 정상제고 어떤 건 항상 열등제냐 그런 건 아니에요. 시대나 나라나 문화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고기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제가 학창시절에 대학교 때 가난한 시절에 있었죠. 그때 이제 돈이 없을 때 고기를 좋아하니까 내가 좀 더 과외해서 돈을 벌면 고기를 좋아해서 돼지고기를 많이 사 먹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득이 증가할 때 돼지고기를 많이 사 먹었어요. 그럼 돼지고기는 돈을 벌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정상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지금도 가난하긴 하지만 옛날보다는 좀 부자가 됐죠. 그래서 좀 넉넉해요. 좀 부자가 됐다고 했을 때 그래서 소득이 좀 늘었어요. 보너스로 좀 돈이 더 들어왔다고 해보죠. 고기를 좋아하니까 고기를 먹으러 갈 때 왠지 저한테는 소고기가 좀 더 좋게 느껴져요. 그래서 돈을 좀 더 부유한 상태에서 돈을 더 벌었을 때 소득이 증가할 때 오히려 소고기를 사 먹고 돼지고기는 안 사 먹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소득이 많은데 내가 부자였을 때 소득이 좀 증가했을 때 더 사 먹는 건 소고기를 사 먹으니까 소고기는 정상제지만 오히려 돼지고기를 안 사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돼지고기는 또 열등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돼지고기가 정상제였지만 돈이 번 상태에서는 열등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돈이 없는 가난한 나라에서 소득이 좀 증가할 때 냉방장치를 하나 사겠다라면 선풍기를 살 거예요. 그러면 이때 소득이 좀 늘 때 선풍기를 샀으니까 선풍기는 정상제인데 부자 나라에서는 돈이 좀 더 소득을 늘렸을 때 사는 냉방장치는 에어컨을 사는 거예요. 오히려 선풍기를 안 사는 경우도 있겠죠. 이때는 에어컨이 정상제가 되고 선풍기가 열등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좋은 게 있고 우등제라 그래요. 좋은 거 우등제가 있고 더 나쁜 열등제가 있으면 이 열등제는 소득이 증가할 때 오히려 안 사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재화를 열등제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어떤 재화가 정상제다 열등제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따지는 건 이런 거예요. 소득이 증가할 때 사는 양이 늘어나면 이건 정상적인 재화야. 근데 소득이 증가할 때 오히려 안 사는 경우가 있다라면 이건 열등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제 열등제를 구분할 때 소득탄력성을 활용할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0보다 크면 정상제고 0보다 작으면 열등제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이 정의를 좀 기억해놔야 돼요. 돈 벌 때 사는 양이 늘어나면 정상제 돈 벌 때 사는 양이 줄어들면 이건 열등제라고 한다. 소득탄력성은 소득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를 따지는 정량적 개념으로써 원인이 소득이고 결과가 A수량을 얘기한다라는 게 소득탄력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을 자꾸 까먹어서 반복하고 싶습니다. 뭐 정상적이에요. 까먹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좀 더 집중하면서 까먹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계속 할 거니까 시간은 많이 있으니까 나르사님 조금 더 반복하시면 좋아질 거예요. 까먹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자연스럽게 듣고 그냥 흘리는 경우와 듣고서 머릿속에 여러 번 되새기면서 내 머릿속의 논리로 한번 다시 확인하면서 넘어가는 경우는 분명 달라요. 이걸 우리가 집중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수업을 들을 때 그냥 알아듣겠어라는 걸로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말고 들어온 것을 머릿속에 다시 한번 계속 되새기면서 내가 생각한 논리대로 다시 한번 사고를 여러 번 거치는 과정이 있어야 이게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으니까 좀 더 집중해서 한번 계속 꼼꼼히 한번 생각하시면서 수업을 좀 들어보시면 까먹는 게 좀 덜할 수 있을 거예요. 김선희님 감사합니다. 명품 강의 오월인님도 감사드리고 그런데 오늘은 유난히 댓글창이 좀 조용해요. 이따가 이벤트 한번 더 하겠습니다. 네 이벤트 한번 더 할게요. 혹시 여기에 메가랜드 회원이신 분 중에 메가랜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공부하신 분 중에 최근에 혹시나 수강후기를 써주신 분이 있을까요? 너무 감사해서 수강후기 써주신 분이 있다면 한번 잠깐 댓글 좀 달아주세요. 수강후기 메가랜드 홈페이지에 수강후기를 써주신 분이 있다면 어쩌다보니 분께서 어쩌다보니 저번에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이죠. 넌센스 퀴즈에서 수업 들을 땐 알겠는데 뒤돌아서면 모르겠어요. 똥멍충인가 봐요. 그래도 열심히 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연스럽죠. 한번 들어서 딱 머릿속에 다 완벽하게 이해되면 이건 뭐 천재죠 사실. 자주 설명해드릴 거예요. 한번 이해하고 다시 또 설명할 때 또 이해하고 그렇게 반복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암기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완벽하게 지금 속에 머릿속에 다 정리할 수 없어요. 그건 뭐 천재들이 하는 거고 우린 다 천재 아닌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 시간에 집중해서 여기서 해야 될 것들을 좀 더 선생님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좀 완수하는 거에 목적을 두시면 돼요. 수업 듣고 스마트 학교로 있는 문제를 풀어내고 확인학습 문제 풀어낼 수 있다면 이건 이제 잘한 거예요.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또 제가 제시하는 방법대로 그대로 진행하면 그렇게만 따라가면 어느 순간 합격해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좀 참고 견디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독립제는 소득에 따라서 종립제라는 걸 썼는데 정재호님 소득에 따라서 수량이 변화되지 않는 소득이 증가든 감소하든지 간에 수량이 변하지 않는 제와를 독립제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 시험 문제가 등장하지 않을 거니까 독립제는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정상제 열등제만 딱 신경 쓰면 돼요. 자 교차탄력성은 뭐죠? 교차탄력성 자 교차탄력성은 다른 제와 가격 변화에 대한 해당 제와 수량의 변화 비율을 얘기한다 이때 제와가 두 개가 등장해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해요. 두 개가 등장하는 거죠. 자 원인은 다른 제와 가격이 변화에 대해서 변화에 의해서 내가 관심 있는 해당 제와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를 얘기한다 라는 거예요. 원인이 다른 제와 가격에 의해서 해당 제와 수량이 변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배웠던 거 이것도 시험 문제에 100% 나온다는 게 있었어요. 이런 거죠. 만약에 A의 가격이 변했대요. 가격이 상승했는데 느닷없이 시장에서 B의 수요량이 증가했다고 해보죠. 이렇게 됐어요. 자 A 가격이 변했는데 B의 수량이 변했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럴 수 있지. 관련성이 있다면 그럴 수 있지. 이때 두 제와의 관련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따질 때는 두 제와가 비슷하면 대체제 두 제와가 서로 도와주는 관계라면 보완제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때 A 가격이 비싸면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였어요. 수요법칙을 쓸 수 있죠. 비싸면 안 산다. A의 수요량이 줄어든다죠. A의 수요량이 줄어든다. 이게 수요법칙이에요. 수요법칙을 썼을 때 A의 수량을 바꿔놨을 때 A를 안 살 때 B를 샀더라라는 거죠. 왜 그러냐를 해석하는 거예요. A를 안 살 때 대신 B를 산 거죠. A 안 사고 대신 B로 대체한 거예요. 그래서 A와 B는 무슨 관계냐 대체 관계다 대체제 관계 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와 B는 대체제 관계다. 그러니까 B의 수량을 변화시킬 때 B가 아닌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도 해당 재화 내가 이걸 해당 재화라고 봤을 때 해당 재화의 수량이 변화되는 원인이 B의 가격이 아니라 다른 재화 가격일 수 있는 거예요. 관련성이 있다라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차탄력성은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재화 가격이 변해서 해당 재화의 수량이 변하는 거예요. 그럼 식은 어떻게 쓸 거냐라고 할 때 내가 만약에 A수요의 교차탄력성이라고 했을 때 이제 교차탄력성은 이 제시되어 있는 문장을 잘 봐야 돼요. A수요의 교차탄력성일 때 이 A수요가 A가 해당 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A가 해당 재화다. 얘가 A수요 수요 앞에 있는 얘가 해당 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A의 수요량이 양자가 빠진 거예요. A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차된 거에 의해서 양인데 A의 양이에요. A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A수량이 그래서 결론이 돼야 돼요. 원인에 의해서 A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이때 원인은 교차라는 건 숨겨져 있는 건데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A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다른 재화 가격에 대한 얘에 의해서 A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그래서 분모에는 다른 재화 가격이 들어가야 돼요.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A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생략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생략될 수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죠. 자 연습을 한번 해보죠. 자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오피스텔 오피스텔 가격이 상승했더니 아파트의 아파트의 수요량이 수요량이 늘었더라 이렇게 제시됐어요. 자 그러면서 문제를 이렇게 냈어요. 제가 자 아파트 아파트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어떻게 구하냐 식을 써봐라 라고 얘기했을 때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만 나왔어요. 자 이때 아파트 수요량이 얘가 해당을 얘기 해당 저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 아파트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나오면 아파트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아파트 수요량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아래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는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아파트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위에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 오피스텔 가격에 의해서 아파트 수량이 이렇게 변했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 다른 재화는 뭐가 되냐면 오피스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라고 했을 때 이 다른 재화는 뭘 얘기한다? 오피스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은 오피스텔 가격분에 아파트 수요량 이렇게 나와야 돼요.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에 만약에 오피스텔 가격이 5% 상승했을 때 아파트 수량이 4% 증가하였다라고 나왔을 때 야 이건 교차탄력성이 얼마야? 라고 나올 때 그러면 분무에 들어가는 건 오피스텔 걸 써야 되니까 오피스텔 가격은 5% 아파트 수량이 4%니까 얘는 0.8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교차탄력성을 구하는 시기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재화 가격이 생략될 수 있다는 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까 했던 거 보죠. 이런 질문에서 A 가격이 변해서 만약에 B의 수요량이 변했다라고 해보죠. 이럴 때 제가 문제에서 이렇게 내는 거예요. B 수요의 교차탄력성이 탄력성을 어떻게 구하냐라고 한다라면 이만큼만 썼어요. 그러면 B가 얘가 해당 저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B의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B 수요량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B가 해당 저하니까 그럼 여기에 분모에 있는 건 다른 재화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B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하는 거고 이때 B가 아닌 다른 재화가 뭐예요. A죠. A.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건 A 가격에 의해서 B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다른 재화는 A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얘가 4% 변했는데 얘가 8% 변했더라 이렇게 나왔다라면 식은 A의 가격이 4% B의 수량이 8%니까 얘는 얼마다 2다라고 이렇게 교차탄력성 값을 구하는 거예요. 식만 쓸 수 있으면 돼요. 교차탄력성에서 이때 교차탄력성이 0보다 크고 작으면 대체재냐 보완재냐 이건 나중에 해석하도록 하죠. 이런 관계로 교차탄력성으로 굳이 이걸 따질 필요는 없고 우리가 이제 대체재냐 보완재냐 라는 건 이미 우리가 전에 공부했었죠. A를 이렇게 A가 안 살 때 B를 샀더라 어 안 살 때 샀네 그러면 안 사고 대신 얘로 대체한 거지 A와 B는 대체제 이렇게 받고 C를 안 살 때 얘도 안 샀다 그러면 없으면 얘도 필요 없으니까 얘를 살 때 얘도 샀다 그러면 얘 있으면 얘도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경우는 보완재 관계 이렇게 해석했었죠.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였었어요. 처음부터 보면 야 A가 올랐을 때 보죠. A가격이 올랐을 때 느닷없이 시장에서 B의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면 B의 가격이 아니라 A가격에 의해서 B의 수요가 변했으니까 왜 그럴 수 있지? A와 B는 관련이 있으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어떤 관련이 있을까? 대체제 관계냐 부안제 관계냐 이걸 해석하는 거죠. 이때 A가격이 비싸면 우리가 수요법칙을 써서 A가 비싸니까 A를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수요법칙을 쓰면 비싸면 안 산다 그래서 A를 안 살 때 B를 샀지 않느냐 얘 안 사는 대신에 B로 대체한 거야 서로 비슷한 재화죠. 대체하는 재화 그래서 A와 B는 대체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만약에 C의 가격이 하락했는데 느닷없이 시장에서 C가 아니라 D를 많이 샀더라 C가 싸졌는데 왜 D를 많이 샀지? 관련이 있으니까 어떤 관련이 있을까? C가 싸면 C를 산다라고 나오겠네요. 수요법칙이죠.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산다. 근데 C를 살 때 D도 샀어요. 그럼 얘 있을 때 얘도 있어야 되는구나 서로 도와주는 관계구나 라고 해서 C와 D는 보안제 이렇게 해석했던 거죠. 이걸로 해석하면 모든 문제는 다 풀려지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탄력성 세 개를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가격탄력성 소득탄력성 교차탄력성 이 내용을 딱 보고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내용은 이래요. 자 결론은 여기에 A수유의 가격탄력성 A수유의 소득탄력성 A수유의 교차탄력성 이렇게 나올 때 A가 해당제화예요. A가 이 A가 자 그리고 탄력성이란 말이 나오면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A라는 해당제화의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원인분의 결과에서 결과가 다 A의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한다. 이때 원인이 그 재화의 가격이면 이때 같은 재화하면 이렇게 생략할 수 있어요. A가격에 의해서 A양이 변하면 가격탄력성 소득에 의해서 A양이 변하면 소득탄력성 이때 교차라는 말은 교차라는 말은 관련이 있는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A양이 변할 때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A양이 변할 때 교차탄력성 이라고 하고 이때 다른 재화는 그냥 상관없는 다른 재화가 아니라 보안관계나 대체관계에 있는 다른 재화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A수량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할 때 이렇게 탄력성 세 가지를 쓰더라라는 거예요. 가격탄력성 소득탄력성 교차탄력성 이건 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해서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과정인 거예요. 중간제 독립제 중간제 중간제 독립제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너무 해석하지 마요. 독립제 아까 제가 잘못 설명했는데 중간제는 소득에 따라서 양이 변하지 않는 거고 독립제는 두 재화가 아무 관련성이 없을 때 독립제라고 하는데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너무 해석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32페이지에 스마트학 개론에 있는 문제 한번 보죠. 10-1번 10-2번 10-3번은 우리가 오늘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10-3번 문제인데 자 보죠. 다 기출 문제인데 아파트의 가격이 16% 상승할 때 상승함에 다세대의 수요량이 8% 증가하고 아파트 수요량이 4% 감소했다 이럴 때 자 다세대 주택 수요의 교차 탄력성과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럼 이제 두 개를 물어봤네요. 교차 탄력성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가격 탄력성도 이렇게 물어봤는데 먼저 얘는 쉬우니까 먼저 해보죠. 매매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파트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라고 했어요. 아파트가 해당 할 때 가격에 의해서 아파트의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이렇게 쓰는 것이 가격 탄력성이죠. 가격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재화는 아파트가 해당 재화죠.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16% 이렇게 나왔고 아파트 수요량은 4% 이렇게 나왔네요. 16% 4% 그럼 얘는 16%분에 4% 이렇게 쓸 거니까 얘는 0.25 이렇게 되겠죠. 부호는 어차피 우리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이 들어가 있어요. 절대값은 나중에 해석해도 괜찮으니까 너무 절대값에 신경 쓰지 말고 값만 집어넣어서 16분에 4 하면 0.25 이렇게 나올 거예요. 가격 탄력성은 0.25고 중요한 건 이제 언제나 출제자가 이 기본 문제를 낼 때 교차 탄력성을 물어봐요. 교차 탄력성 얘를 한번 좀 더 우리가 쉽게 써보죠. 다세대 주택의 매매는 중요한 거 아니니까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에요. 그래서 다세대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묻고 있어요. 그럼 얘는 이제 식을 잘 써야 돼요. 이때 다세대 수요의 이렇게 나왔으니까 해당 제안은 이 교차 탄력성 해당 제안은 다세대 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세대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여기에 다세대 수요량 이렇게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다세대 수요량 변화율 이때 교차는 관련성 있는 다른 제어와에 의해서 다세대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여기에 다른 제어 가격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제어 가격에 의해서 다세대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여기에 다른 제어 가격이 들어가야 되는데 위 문제를 봤더니 다른 제어 가격이 뭐가 있냐라고 봤더니 다세대 말고 아파트가 있죠. 그래서 다른 제어는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 다세대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이 식을 써놓는 게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자 문제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다세대 수요의 교차 탄력성 물어봤으니까 얘가 다세대가 해당자하고 다세대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를 알고 싶으니까 얘가 분자로 가야 되고 앞에 생략된 건 다른 제어 가격이 생략됐는데 다세대 말고 다른 제어가 아파트가 있죠. 여기에 아파트 가격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어진 건 아파트 가격은 16% 다세대 수요량은 8%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에 16% 분의 8% 이렇게 써서 이 값이 0.5다 이렇게 값을 구하는 게 이제 교차 탄력성이죠. 그래서 각이 탄력성은 0.25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 0.5 이렇게 해서 2번을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만큼 제시했을 때 얘가 의미하는 바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얘가 해당 저하를 얘기한다. 라는 얘기예요. 1번을 1번을 놓쳤네요. 1번도 해보죠. 자 10-1번 문제 보니까 자 오피스텔 임대료가 10% 상승 임대료는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가격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 임대료는 임대주택에서 임차 임대 임차는 수요고 임대가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라는 수요와 임대라는 공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가격을 임대료라고 얘기해요. 가격이 임대료예요. 자 오피스텔 수요가 15% 감소하고 이때 소형 아파트 수요가 5% 증가했다.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의 교차탄력성과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관계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소형은 중요한 건 아니고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관계를 물어봤으니까 이 관계는 대체제 아니면 보완제를 얘기하는 거죠. 이때 살 때 안 사면 대체제 살 때 사면 보완제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먼저 한번 따져보죠. 보니까 오피스텔을 안 살 때 수요가 줄 때 안 살 때 오피스텔을 안 살 때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했어요. 오피스텔을 안 살 때 아파트 샀으니까 이건 무슨 재와 대체제죠. 안 살 때 사는 거 대체제 그래서 A와 B는 대체제 관계예요. 대체제 관계 보완제가 아니라 대체제 관계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 오피스텔과 아파트는 주거용으로서 비슷한 재와죠. 주거용으로서 효용 만족을 주는 정도가 비슷한 대체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들은 다 대체제 관계예요. 이렇게 대체제는 찾았고 얘를 찾아봐야죠. 얘를 한번 적어보죠. 언제나 출제자는 교차탄력성을 물어봐요. 기본 문제에서 소용은 중요한 거 아니니까 없애버리고 임차도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러면 간단히 쓰면 아파트 수요에 교차탄력성을 구해라 라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죠. 교차탄력성이 얼마냐 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이걸 잘 봐야죠. 아파트가 해당자하고 아파트의 수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뭔가 생략돼 있어요. 뭐가 다른 재와 가격이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해서 아파트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식은 해당 재와는 아파트니까 아파트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원인은 다른 재와 가격이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다른 재와 가격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다른 재와 뭐가 있어요. 아파트 말고 오피스텔이 있죠. 여기에 들어갈 건 오피스텔 가격에 의해서 아파트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를 얘기하는 게 교차탄력성이다. 그러면 오피스텔 가격을 찾으면 오피스텔 가격이 임대료가 가격이죠. 10% 할 때 얘가 10% 변할 때 아파트 수량을 봤더니 아파트 수량은 5% 이렇게 나왔네요. 5% 5% 그럼 얘는 얼마다? 0.5 이렇게 되겠네요. 10% 5% 그래서 0.5 대체제 이렇게 1번으로 체크할 수 있어야죠. 교차탄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잘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나왔을 때 수요 앞에 있는 얘가 해당 재화의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 거고 앞에 생략된 건 다른 재화 가격이 생략된 거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차탄력성을 얘기할 때 여기까지 배웠는데 사실 이 배웠던 내용을 출체제가 문제 낼 때 이런 문제는 가장 나이도 하의 문제의 기본 문제예요. 기본 문제는 무조건 맞아야 돼요. 그런데 출체제가 경제론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내겠다라고 한다면 계산문제로 이걸 내는 거예요. 탄력성을 활용한 탄력성을 활용한 전체 수량의 변화율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경제론에서 많은 수험장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계산문제 유형이에요. 탄력성을 활용한 전체 수량의 변화율을 계산하는 거 한번 보죠. 이식부터 비롯될 건데 한번 보죠. 우리가 해석할 때 원리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A의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러면 A의 수량이 늘어요? 줄어요? A수량이 줄 거예요. 비싸면 비싸면 안 산다. 만약에 소득이 늘었어요. 그런데 얘가 정상재다. 라고 나왔어요. 정상재. A가 정상재예요. 그럼 돈 벌 때 산다. A의 수요량은 수요량은 늘 거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비싸면 안 산다. 비싸면 안 산다. B의 가격이 상승했다고 나왔어요. B의 가격이 상승했다. B의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럴 때 A수량이 변했대요. A수량이 변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배웠던 걸 해석해야 되는데 만약에 A와 B가 대체제 관계다. 라고 나왔어요. 대체제 관계. 자 그러면 얘가 비싸면 우리가 해석할 때 B를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수요법칙이죠. B의 수량이 줄 거예요. 근데 대체제라고 했으니까 안 살 때 얘를 뭐한다 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럴 때 이제 각각을 따져봤어요. 가격에 의해서 A수량이 변했다. 소득에 의해서 A수량이 변했다. 다른자와 가격에 의해서 A수량이 변했다. 근데 가격에 의해서 A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를 얘기해주는 건 이건 뭘 얘기하냐면 가격탄력성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탄력성 과 관련이 있어요. 가격탄력성 소득에 의해서 A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 이건 소득탄력성 과 관련이 있어요. 소득탄력성 과 관련이 있고 다른자와 가격에 의해서 A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 이건 교차탄력성 과 관련이 있어요. 교차탄력성 과 관련이 있더라 라는 거 우리 방금 배웠던 거죠. 자 근데 이제 얼마씩 변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얘가 3% 줄었고 얘가 4% 늘었고 얘가 만약에 5% 늘었다라고 한다면 이 세 개의 원인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해보죠. 동시에 동시에 A가격도 변하고 소득도 변하고 B의 가격도 동시에 변했어요. 동시에 변할 때 A수량은 A가격에 의해서 이만큼 변했고 소득에 의해서 이만큼 변했고 B가격에 의해서 이만큼 변했대요. 그럼 A는 전체 얼마가 변한 거냐를 찾는 게 우리가 이제 지금 마지막 단계에서 해석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A의 전체 수요량 변화율은 얼마냐 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해석할 때 자 같은 방향이면 더해줘도 괜찮아요. 일단 얘 두 개 더할 수 있죠. 4% 증가하고 5% 증가했으니까 결과적으로 9% 증가했을 거고 자 근데 얘하고 얘를 더해줄 때는 반대 방향이네요. 얘는 3을 줄였고 얘는 9를 올렸대요. 그러면 9 올린 거에 3이 없어지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예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6이 남죠. 6% 방향은 큰 거 따라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A의 전체 수량은 6% 증가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나는 수학적으로 좀 더 쉽게 계산하고 싶다. 나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아주 이해하기 쉬워 라고 할 때 얘를 마이너스 3%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는 플러스 4%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는 플러스 5%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에 더하면 플러스 9고 플러스 9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6이 나오겠죠. 플러스 6%를 우리가 해석할 때 6%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의 전체 수량 변화율은 얼마냐를 계산하는 문제가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탄력성과 관련된 식을 활용해서 계산 문제 풀어내는 거예요. 즉 A의 수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이렇게 A가격 소득 다른 재화 가격이 동시에 변할 때 각각 A수량이 변할 건데 이 A수량의 전체는 얼마 변했냐 이걸 찾아내는 게 우리가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계산 문제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식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A수의 가기탄력성 소득탄력성 교차탄력성 자 그러면 이걸 구하려면 A수량을 구하려면 얘 얘는 그냥 A수량이 아니라 가격에 의해서 변한 A수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냐 얘와 뭘 곱하면 돼요? 얘를 곱하면 돼요. 곱하면 여기 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가격에 의해서 변한 A수량을 구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거 있었죠. A는 B분의 네모 있다라면 이 네모값은 A와 B를 곱하면 된다. 예를 들면 E는 5분의 네모한다라면 네모값은 얘와 얘를 곱하면 10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듯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죠. 얘를 구하려면 얘는 그냥 A수량이 아니라 소득에 의해서 변한 A수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소득에 의해서 얼마 변했냐 이 A수량을 알려면 어떻게 한다? 얘와 뭘 곱하면 되는 거예요? 얘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탄력성과 소득을 곱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를 구하려면 얘도 A수량인데 얘는 뭐에 의해서 변한 거예요?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해서 변한 A수량을 구하려면 A수량을 구하려면 뭐가 뭘 곱한다? 교차탄력성과 교차탄력성과 다른 재와 가격을 곱하면 얘가 구할 수 있더라 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끼리끼리 곱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수량을 구할 때 끼리끼리 곱하면 된다. 가격 곱하기 가격탄력성 소득 곱하기 소득탄력성 근데 교차탄력성은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해서 얘가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한 거니까 교차탄력성에다가 다른 재와 가격을 곱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끼리끼리 곱하면 된다. 어렵진 않죠. 끼리끼리 곱하면 된다. 그래서 결론을 보니까 이거예요. 탄력성에 따른 전체 수량을 계산하려면 끼리끼리 곱하면 된다는 거예요. 즉 가격 곱하기 가격탄력성을 곱하면 가격에 의해서 A가격에 의해서 변하는 A수량을 구할 수 있고 소득 곱하기 소득탄력성을 하면 소득에 의해서 변한 A수량을 구할 수 있고 다른 재와 가격 곱하기 교차탄력성 하면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해서 변한 A수량을 구할 수 있다. 이걸 다 더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더하면 된다. 끼리끼리 곱해서 더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더할 때 방향을 잘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방향을 잘 체크해야 된다. 이때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 건 지금까지 배웠던 걸 여기에 다 종합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이때 수량의 방향을 정하려면 뭐가 사용되냐면 가격에 의해서 A수량이 어떻게 변할까 이건 수요법칙이에요. 수요법칙을 써서 비싸면 안 산다. 이걸 확인할 거고 얘가 어떻게 변할 거냐라는 건 돈 벌 때 사면 정상제 돈 벌 때 안 사면 열등제죠. 얘는 정상제냐 또는 열등제냐 에 의해서 이 방향을 결정할 거예요. 얘는 다른 제화 가격에 의해서 A수량이 어떻게 변할 거냐라는 건 다른 제화와 얘가 무슨 관계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100% 나온다는 거 대체제 관계냐 보완제 관계냐 이걸 사용해서 얘들의 방향을 정해서 더해줘야 된다가 이게 핵심이에요. 값은 끼리끼리 곱하기만 하면 되니까 이걸 구하는 건 암산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A가격에 의해서 A수량 변할 때는 수요법칙을 쓸 거고 비싸면 안 산다. 소득에 의해서 A수량이 변하는 건 정상제면 돈 벌 때 산다. 열등제면 돈 벌 때 안 산다. 라는 건데 열등제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사실 거의 모든 제화가 정상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른 제화 가격에서 A수량이 변할 때 얘에 의해서 얘가 변할 때는 투자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얘가 좀 어려워요. 이 가격이 나오면 우리가 대체제 보완제를 해석하려면 다른 제화 가격이 만약에 비싸질 때는 얘를 안 살 때 사면 대체제 비싸졌을 때 그럼 얘는 안 사줘 안 살 때 얘를 안 사면 보완제 이걸 해석하는 게 좀 중요하죠. 그래서 가장 어려워하는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교차탄력성에 대해서 자 그럼 한번 해보죠. 해볼 텐데 박수 엄지척 감사한데 일단 뭐 재호님 중간제 독립제는 무시도 괜찮아요. 이런 것까지 해석하지 않아도 되고 읽어보면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거 중간제 서로 관련이 없는 거 독립제 이런 건데 뭐 관련 없어요. 우리 처음에 나온 적도 한 번도 없고 나올 가능성도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괜찮다. 다시 말씀드리고 자 문제 한번 보죠. 자 이런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전체 수량의 변화를 구할 때 한번 보면 자 가격 탄력성은 0.6 소득 탄력성은 0.4 이렇게 나왔고 자 보니까 아파트 가격과 소득이 소득이 각각 2%씩 상승할 때 아파트의 전체 수량의 변화율은 얼마가 변했냐 이걸 계산해라 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아파트의 전체 수량의 변화율을 계산해라 라고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보죠. 이런 문제 풀 때 제가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구할 건 아파트의 수요량 전체 수요량은 얼마냐 라는 거예요. 얼마냐 라는 건데 얘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를 구하려고 하는데 원인이 두 개가 주어졌어요. 아파트의 가격도 변했고 소득도 변했죠. 그러면 아파트의 아파트의 가격에 의해서도 이 아파트의 수량이 변할 거고 그 다음에 소득에 의해서도 아파트의 수량이 변할 거예요. 이걸 각각 구해서 더하면 전체 수량의 변화를 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 변화는 아파트 수량은 얼마냐 라고 계산할 때 여기에 탄력성을 곱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아파트 가격 곱하기 가격 탄력성을 곱하면 되고 소득에다가 소득 탄력성을 곱하면 얘가 나온다는 거죠. 끼리기 곱하는 건 어렵지 않죠. 가격 탄력성은 0.6이니까 각각 2%이니까 이렇게 곱하면 여기에 1.2%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을 거고 0.4니까 이렇게 곱하면 얘가 0.8%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그냥 더한다가 아니라 방향을 정하는 게 이게 포인트였다. 그랬죠. 방향을 잘 정해야 돼요. 방향을 방향을 정할 때 그러면 이제 얘가 이 수량은 가격에 의해서 아파트 가격에서 변한 아파트 수량이고 얘는 소득에 의해서 변한 아파트 수량을 얘기하는데 얘들이 증가냐 감소냐를 정해야 되는데 원인을 잘 해석해야 돼요. 이때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제 이걸 잘 봐야 돼요. 이 원인이 어떻게 변했냐를 잘 따져야 돼요. 자 보니까 원인은 아파트 가격도 상승했다라고 나왔고 소득도 증가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둘 다 다 증가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양을 정할 때 이건 아파트 수량이죠. 아파트 수량이고 얘도 아파트 수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싸면 안 산다죠. 무슨 법칙을 써야 돼요. 수요법칙을 써서 비싸졌으니까 얘는 안 산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해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를 보니까 정상제라고 나왔어요. 정상제 모두 정상제다. 그럼 돈 벌면 산다 안 산다 산다 얘는 정상제니까 돈 벌면 산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아파트 가격에서는 1.2% 감소하고 소득위에서는 0.8% 증가했으니까 이걸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방향이 반대일 때는 반대일 때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예요. 그럼 1.2에서 0.8을 빼면 결과는 얼마 나온다? 0.4%가 나오고 방향은 큰 거 따라간다 라는 거예요. 0.4% 감소 이렇게 나오고 야 난 수억적으로 계산하는 게 더 좋아 라고 한다면 얘는 내려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1.2%고 얘는 올라가는 거니까 플러스 0.8%예요. 그럼 얘하고 얘를 더하면 마이너스 0.4가 나오죠. 마이너스 0.4%는 0.4 감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답이 틀렸어? 이럴 수가 뭐가 뭔지 다시 한번 보죠. 6 2 1.2 0.4 2 0.8 이렇게 되고 자 전체 수요량은 얘가 각각 상수니까 비싸면 안 산다 정상재니까 돈 벌면 산다 어? 얘가 답이 보기가 틀렸네요. 보기가 보기가 틀렸어요. 답은 0.4% 감소 이렇게 나와야죠. 1.2 비싸면 안 산다 돈 벌면 산다 정상재 어? 그래요? 보기가 틀렸네요. 문제가 제가 문제를 좀 내려고 했었는데 보기를 좀 틀리게 냈네요. 답은 0.4 감소예요. 0.4 감소 보기가 틀려가지고 좀 부끄러운데 네 자 이런 문제였고 자 우리가 이제 한번 풀어볼 문제가 자 이 문제인데 자 이 문제를 한번 보죠. 가장 이제 어렵게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세 가지가 동시에 나왔어요. 자 이 문제를 보니까 가계 탄력성 나왔고 소득 탄력성 나왔고 자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도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고 아파트 가격 그 다음에 소득 나왔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 가격 이렇게 나왔는데 자 결과는 이걸 찾으래요. 아파트의 수량에 전체 변화율을 구해라. 그러면 아파트가 해당 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당 재화는 아파트인데 자 그래서 해당 재화의 가격도 변했다. 소득도 변했다. 소득도 변했는데 오피스텔 가격도 변했대요. 얘는 해당 재화가 아니라 다른 재화를 얘기하는 거죠. 다른 재화 가격도 변했다. 근데 관련성이 있대요. 서로 대체제 관계다라고 그러니까 오피스텔 가격 변하면 아파트 수량도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두 정상재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끼리끼리 곱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아파트의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을 구해야 되는데 구해야 되는데 자 원인은 아파트의 가격이 변했다고 나왔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득이 변했다고 나왔고 세 번째 오피스텔의 가격이 변했다고 다른 재화 가격이 변했다고 나왔어요. 그럼 예의에서 변한 수량은 얼마고 소득에 의해서 변한 수량은 얼마고 다른 재화인 오피스텔 가격에서 변한 수량은 얼마다. 이걸 각각 구해서 더하면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때 뭘 곱하면 얘를 구할 수 있느냐 탄력성이죠. 여기에 가격 탄력성을 곱하면 될 거고 여기는 소득 탄력성을 곱하면 될 거고 얘는 교차 탄력성을 곱하면 될 거다. 곱하는 거야 이제 암산으로 해도 되죠. 한번 곱해보면 이런 거죠. 자 각각 3%씩 변했으니까 이렇게 곱하면 1.8%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 0.4니까 이렇게 곱하면 1.2%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교차 탄력 0.2니까 이렇게 곱하면 0.6%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정해서 더해야 되겠죠. 방향을 정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원인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근데 각각 각각 모두 상승했다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상승했다. 원인은 가격도 오르고 소득도 오르고 오피스텔 가격도 올랐다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원인을 체크해주면 얘도 올랐고 얘도 올랐고 얘도 올랐대요. 자 그러면 이제 얘들의 방향을 정해줘야 되는데 방향을 정할 때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거 가격에 의해서 수량이 변하는 건 수요법칙이죠. 수요법칙을 쓸 거예요. 수요법칙은 비싸면 안 산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거고 두 번째는 얘가 소득에서 변하는 건 정상제냐 열등제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정상제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돈 벌 때 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산다. 자 이제 얘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 잘 봐야죠. 자 보니까 오피스텔 가격이 올랐어요. 근데 두 재화의 관계가 대체제라고 나왔어요. 대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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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대체제는 살 때 안 사는 재화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살 때 안 산다. 자 그럼 보죠. 얘는 아파트 걸 이만큼은 다 아파트 걸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오피스텔 걸 얘기하는데 오피스텔 가격이 비싸하면 우리가 수요보직을 쓰면 오피스텔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오피스텔 산다 안 산다 오피스텔 수량은 비싸면 안 산다 오피스텔 안 산다가 되는 거죠. 안 산다 자 얘는 오피스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아파트를 살 거냐 안 살 거냐를 따져봐야 돼요. 근데 두 개가 대체제래요. 얘를 안 샀으니까 얘는 뭐 한다?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산다 얘가 중요하죠. 이걸 산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방향이 똑같으면 더할 수 있죠. 얘와 얘 방향이 똑같으니까 더하면 1.8% 증가 이렇게 될 거고 마지막에 얘와 얘를 계산하면 1.8% 증가하고 얘는 1.8% 감소니까 결국은 0% 그러면 변화 없다 이게 답이겠네요. 자 물론 수학적으로 나는 계산이 편하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8% 얘는 올라가는 거니까 플러스 1.2% 얘도 올라가는 거니까 플러스 0.6% 이거 세 개를 더하면 0% 이렇게 나오겠죠. 결론은 변함 없다. 변화 없다. 이렇게 구하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단계에 해야 될 문제 유형이에요. 듣고 있어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채팅창이 없어. 너무 수업을 열심히 했나? 수업만? 좀 어려운 내용이죠. 사실 우리 마지막 단계 경제론에서 해야 될 내용이에요. 뭔가 지금 댓글이 없는 건 다들 집중하고 있다는 걸로 해석할게요. 다 막 나가 떨어진 거 아니죠? 자 전체 수량 변화를 구할 때 결론적으로 끼리끼리 곱한다. 끼리끼리 전체 수량을 변화를 구할 때 가격과 가격 탄력성 끼리끼리 소득과 소득 탄력서 다른 자와 가격과 교차 탄력성을 끼리끼리 곱하는데 방향을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즉 가격에 의해서 변한 수량은 수요법칙을 써야 된다. 비싸면 안 산다. 소득에 의해서 수량이 변하는 걸 따지려면 정상제냐 열등제냐를 써서 돈 벌 때 사면 정상제 돈 벌 때 안 사면 열등제 마지막에 다른 자와 가격에 의해서 수량이 변할 때는 우리가 두 자와의 관련성이 있다는 거죠. 두 자와가 대체제 부안제냐에 따라서 수량의 방향이 반대면 대체제 반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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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제 같은 방향이면 부안제죠. 그래서 다른 자의 가격이 변할 때 이게 수량이 증가냐 감주냐 이걸 따지는 것은 이런 거죠. 다른 자의 가격이 오르면 이런 거죠. 이 재화가 비싸졌으니까 이 재화는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얘 안 살 때 얘를 샀다 그러면 어 안 살 때 샀으니까 얘는 대체제 관계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다른 자의 가격이 비쌀 때 그러면 얘가 비싸졌으니까 얘를 안 살 건데 안 살 때 안 살 때 어 얘도 안 산네 안 살 때 안 산다 그러면 이건 부안제 관계야 이렇게 해서 이 양을 정할 수 있어야 돼요. 방향을 그래서 끼리끼리 곱한 다음에 방향의 주위에서 전체를 계산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너무 어려운 걸 했나 어차피 해야 될 내용이긴 한데 한번 소개시켜 드렸어요. 1, 2월 달에 이제 가장 집중적으로 경제론에서 해야 될 내용이기도 해요. btc님은 이해가 됐다. 집중하고 있었다. 강의 너무 늦게 끝나고 좋습니다. 지금 이제 40분 30분이 너무 넘었네요. 나이샷 브라보 이건 김상류 교수님이 쓰는 얘기 같은데 나이샷 브라보 어차피 여기까지 오늘의 목적은 이건 답이 좀 틀렸어요. 보기가 보기가 틀렸어요. 제가 보기를 좀 잘못 냈고 다시 한번 확인하면 이 문제 저 실수한 거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줘요. 영상 올라갈 때 실수한 거 올라가면 또 저도 곤란하니까 0.62니까 1.2 맞고 0.42니까 얘가 0.8 맞고 얘가 올라갔으니까 원인이 그러면 가격도 비싸졌고 소득도 올랐고 비싸면 안 산다 줄어들고 얘가 정상제니까 돈 벌면 산다 올라간다 방향이 반대니까 큰 거의 장을 빼주고 그럼 0.4 감소 맞아요. 0.4 감소 답은 0.4 감소죠. 제가 보기를 좀 잘못 따랐네요. 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에 좀 어려운 걸 해서 어차피 우리는 사실 이 단계까지 가야 돼요. 경제론에서 이 문제까지 좀 풀어내야 안정적으로 합격하는데 우리가 제대로 준비가 된 거니까 이 문제까지 풀어내야 되고 출제제가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우리가 경제론에서 배웠던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수요법칙도 들어가 있고 정상제 열등제도 들어가 있고 대체제 보완제도 들어가 있고 탄력성에 대한 해석도 들어가 있고 전체적인 이해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문제죠.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계속 나오다가 나오다가 34에는 안 나왔어요. 35에는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 문제 잘 준비해서 나오면 무조건 풀어낼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라요. 아 네 아 그래요 btc님 감사해요. 이렇게 저의 실수를 미화시켜 주시고 자 어찌 됐거나 여러분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심기일정과 앞으로 계속 즐겁게 공부해서 합격하자라는 얘기고 혼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을 거에요. 온라인으로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 이런 분들 참여하셔서 소통하면서 즐겁게 공부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제가 메가랜드 회원님 중에 수강후기를 올려주신 분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없어. 아무도 수강후기를 안 써주신 거에요? 아 이거 좀 서운한데 선생님이 가장 즐거워하는 게 수강후기인데 혹시 메가랜드 회원님이시면 수업을 듣고 만약에 좀 시간이 된다라면 긴 후기를 쓰라는 건 아니에요. 간단간단하게 한 다섯 줄 정도 이렇게 제가 수업을 듣고서 느꼈던 바 뭐 나쁜 욕하지는 마시고 좋은 쪽으로 수강후기 좀 적어주시면 선생님에게 가장 큰 응원이 되고 힘이 되고 즐거워하죠. 꼼꼼히 다 읽어보시고 감사한 마음 항상 가지면서 감사한 마음은 그대로 수업 준비할 때부터 수업할 때까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돌려줄 거니까 수강후기 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어요. 수강후기 써주셨다는 얘기가 없네요. 아쉽군요. 그분에게는 제가 특별한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시간이 좀 지나서 이벤트는 이벤트는 다음으로 좀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벤트에는 임기영 교수님 초대할까 생각 중에요. 임기영 교수님 세법 우리 정책론의 세법이 나오죠. 세법에서 이제 2차 내용 말고 1차와 관련된 세법의 내용을 임기영 교수님을 초대해서 임기영 교수님이 수업을 해주는 걸로 제가 심기일전에 초대를 해줄 거고 초대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유튜브 창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할 거고 나중에는 김희상 교수님께서도 와서 출연해 주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정책론에 또 토지정책국이 있죠. 용도지역지구제도 이렇게 나오니까 그 내용에서 2차와 관련된 내용 일부 포함시켜서 김희상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같이 또 소통하면서 설명해 주시기로 했으니까 다음번에 심기일전 좀 기대해 주시고 밴드에 공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과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동반 출연으로 임기영 교수님과 김희상 교수님이 때가 되면 나오실 거예요. 그때 함께 제가 등장해서 여러분과 좀 더 즐거운 시간 보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저는 다음 심기일전 때 3회차 때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상탄절 보내세요.